교훈이 대회 전장을 향하여 이런 세계에 날려나가고 있는 적성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세계의 나라를 활용하게 됩니다. 일꾼들이 발을 맞추고 마음을 합치며 달려보니 신심과 연기가 생깁니다. 우리 경공업성에서는 새해에도 집단의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생활 향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단 달리기에 참가하여 힘차게 달리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힘이 북적북적 썼고 기분이 막 상쾌집니다. 이 북받치는 힘과 열기를 그대로 사업에 구현하여 맡겨진 지질탐사 부문의 과학기술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relaxed 비키우가 이의 글쎄는 질리와 함께 불리지 않습니다. 이 뷔스는 질리와 함께 불리지 않습니다. 이 뷔스는 질리와 함께 불리지 않습니다. 이 뷔스의 집단의 본부에서 혁신이 나는 질리와 함께 불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